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페이지 65페이지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철근이란 재료하고 콘크리트 이 두가지가 합성된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레인프러스트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레인프러스트 스트럭처. 그래서 이걸 레인프러스트의 R자 따고 콘크리트의 C자 따서 RC구조 또는 RC조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콘크리트라는 것은 시멘트, 모래, 자갈을 혼합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물로 배합해서 만든 것이 바로 콘크리트라겠죠. 그러면 이 철근이 보통 이 철근은 좋은 점이 이겁니다. 잡아당기는 데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인장력이라고 표현하죠. 인장력, 잡아당기는 그러면 인장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철근이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하고요. 콘크리트가 누른 힘이 압축력이죠. 누른 힘은 압축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압축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한 것이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의 기본 원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래서 보통 인장은 철근이 부담하며 압축은 콘크리트 부담으로 설계한 구조의 기본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성립이유 개념이 나오겠죠. 성립이유적인 측면에서. 먼저 1번 지문에 보시면 온도에 의한 선평찬 개수. 온도가 상승을 하면 원래 조금 늘어나겠죠. 원래 선평찬 개수라는 것은 단위 길이에서 온도가 1도씨 상승했을 때 신장 늘어난 비하고 원래의 길이 비를 비교해서 수치화 시인 것이 선평찬 개수죠. 쉽게 이야기하면 늘어나는 비율이에요. 선평찬 개수는. 그래서 이것을 선평찬 개수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평찬 개수 이렇게도 언급을 합니다. 열평찬 개수. 또는 개수는 수치화 시인 거고 그걸 얼마나 늘어난 율로 따지면 열평찬율이 되겠죠. 열평찬율. 이렇게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열평찬율.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것이 이런 개수. 이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같이 늘어났다가 같이 줄어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거의 같다는 겁니다. 거의 같다. 비슷한 말이 많죠. 같다라는 문장을 썼어도 되고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런 문장 많겠죠. 비슷하다. 또는 유사하다. 문장이 많기 때문에 시험 주문에 자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늘어나는 비율은 선평찬 개수, 열평찬 개수 또는 열평찬율 이렇게 칭합니다. 반대의 개념이 수축 개수죠. 수로 드는 비율. 그래서 수축 개수. 그래서 기억하실 것. 그래서 이제 선평찬 개수든 우리가 수축 개수든 열평찬 개수 이런 것은 거의 같아야 된다. 줄어드는 비율은 수축 개수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거의 유사하다,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녹사는 걸 방지합니다. 보통 콘크리트가 보통 물하고의 수화 반응에서 수산화 칼슘 성분을 띄게 됩니다. 콘크리트는. 그래서 초기에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은 pH가 보통 수화 반응에서 생산된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pH가 12에서 13이 돼요.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철근에 녹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이 수산화 칼슘 성분이 철근에 부식을 방지하는 게 철근에 부식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pH가 10일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에 녹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 콘크리트가 수산화 칼슘 성분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이 수산화 칼슘하고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얘가 탄산칼슘으로 바뀌는데 탄산칼슘은 pH가 8.5에서 14이가 됩니다. 그러면 pH가 10일 이상 유지가 못 되죠. 그러면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근에 녹사는 걸 방지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강알칼이 성분이에요. 이 강알칼이 성 성분이 강알칼이 성 이 성분으로 인해서 철근에 녹사는 걸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콘크리트가 탄산칼슘화가 되면 철근이 녹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콘크리트의 중성화, 탄산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에 부착강도죠. 부착강도, 둘이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부착강도가 매우 수화죠. 그래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착강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 부착강도와 관련된 것은 보통 기본적으로 부착강도와 관련된 것은 보통 동일할 때, 동일한 단면 철근 양이 같을 경우는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부착강도 증가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이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 양이면, 철근 양이 같으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거예요. 가는 철근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철근의 주장이 많아지고, 둘레 길이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장이 많아지니까 철근하고 콘크리트 접합하는 표면적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는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는 철근을 쓰면 여러모로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균열 제어에도 유리해요. 가는 철근이. 그래서 부착강도도 좋아지지만 가는 철근을 사용하면 균열 제어에도 유리해요. 특히 치마 균열 같은 걸 방지할 때 가는 철근을 써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콘크리트로 철근을 피복함으로써 내하, 내구적인 구조물이 되겠죠. 보통 이제 저겁니다. 철근은 녹설기 쉽죠. 철근은 사실 호열에 약해요. 호열에 약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900도씨 이상이 되면 강도가 제로, 인장 강도가 제로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열에 약해요. 그리고 철근은 녹설기 쉽죠. 철근은 녹설기 쉽습니다. 그래서 철근을 갖다가 녹설기 쉽니까 콘크리트로 피복을 해줌으로써 콘크리트로 피복함으로써 피복을 해줌으로써 내하, 내구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내하는 하재에 견딜 수 있는 게 내하죠. 그리고 내구라는 것은 원래 품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이 내구죠. 그래서 내하, 내구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는 외우시는 건 아니고요. 이 탄성계수 탄성계수라는 것은 이걸 탄성계수라 해요. 이런 부제가 있을 때 재축 방향의 길이 방향을 재축이라고 해요. 재축 방향의 응력도에 대해서 응력도에 대해서 그의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 직각 방향의 변형도를 나타낸 거예요. 이것이 탄성계수예요. 그런데 이 탄성계수 앞에서 배웠던 선평창계수나 열평창 있죠. 이런 수축계수는 거의 같다겠죠. 그런데 이 탄성계수는 같으면 안 돼요. 재료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달라지는 거죠. 재료에 따라서 그래서 이 탄성계수는 철근이 커요. 이거는 동일하다 하면 안 돼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다 철근의 탄성계수가 크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다루었죠.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대한 저항력이거나 인장력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분담을 하고 철근이 인장력을 분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7번 철근은 압축력과 인장력이 거의 다 강하죠. 그런데 철근은 가늘고 길게 뽑아요. 철근은 단면에 비해서 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압축력이 작용되면 자굴이 생길 수가 있죠. 자굴이 생길 수 있는데 굴절이 돼요. 그런데 콘크리트가 주변에서 감싸지니까 자굴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철근은 열 전돌이 높아서 하재 시 강도 저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을 연돌이 적은 열 전돌이 적은 콘크리트 피복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허용력 설계법과 극한 강도 설계법은 간단히 참고만 해놨죠. 내용이 있었는데 다 삭제하고 참고만 해놨습니다. 10회 때 이 부분을 기출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정확히 출제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의제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건축일반구조개론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모두 정답을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만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콘크리티 중성하가 나와요. 콘크리티 중성하 그러면 콘크리티 중성하나 68페이지 거기 뭐 염해나 4번에 알칼리 골제 반응이나 그리고 69페이지 뭐 하학적 침식 이렇게 해놨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인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이죠. 자 그래서 RC 건물의 내구성을 떨어뜨린 요이죠. 내구성 저하 요인들이 여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하 요인들이 자 뭐 과거에는 콘크리티 중성하를 개별적으로 내셨어요. 6회, 7회 때 그런데 최근의 흐름은 이걸 개별적으로 내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종합문제 지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구성 저하 요인에 바로 무엇이 있다. 바로 콘크리티 중성하 가 있다는 거예요. 콘크리티 중성하 개념이 있고 중성하 그리고 뭐 여매라든지 여매 그리고 자 알칼리 골제 반응이나 알칼리 골제 반응이라든지 그리고 하학적 침식 하학적 침식이나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철근 부식이라든지 철근 부식 자 그리고 이제 내구성 저하 요인에 뭐 이 외에도 많은 거죠. 블리딩 블리딩이 발생하면 내구성 저하 요인이에요. 블리딩이나 이런 재료분리 블리딩 개념은 원래 블리딩은 의학적 용어로 추래죠. 콘크리트에서 피는 물이죠. 물이 공급의 표현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블리딩이죠. 이런 것은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런 동해 자 동해를 입으면 우리가 콘크리트가 이제 내구성을 떨어뜨린 요인에 속하는 겁니다. 이거 왜 등등등 우리가 그리고 이제 각종 균열들 있죠. 많은 균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뭐 깊이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것들이 내구성 저하 요인에 속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뭐 어 특히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는 정확히 조금 공부해 주시면 돼요. 중성화 이것을 탄산화라고도 칭해 탄산화 콘크리트 중성화 이것을 탄산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콘크리트 중성화 탄산화의 개념은 자 콘크리트는 초반에 수화 반응에서 자 이 콘크리트의 시멘트하고 물하고 수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이때 콘크리트는 무슨 거다? 수산화 칼슘 성분을 떼요. 그래서 원래는 콘크리트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철근이 있을 때 콘크리트로 이제 피복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콘크리트는 수산화 칼슘 성분이에요. 이게 수산화 칼슘 성분인 이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공기 중에 탄산가스가 이제 이 수산화 칼슘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탄산가스 CO2 CO2하고 접촉을 하면서 얘가 바뀌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반응을 하면서 이것이 탄산 칼슘으로 바뀝니다. 탄산 칼슘 탄산 칼슘 CaCO3로 바뀌는데 이 탄산 칼슘이 pH가 8.5에서 10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알칼이 이하된 거예요. 약알칼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콘크리트에 중성하라고 해요. 그러면 쉽게 뭐 이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도 나이 들어가면서 약간 바뀌죠.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남성들은 약간 여성화되고 중성화되죠. 그리고 여성들은 남성화되고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져가죠. 보통 할아버지들은 애들 좋아해지고 그런 것과 같이 콘크리트 계속 강알칼이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산화, 칼슘에서 탄산 칼슘으로 바뀌는 것. 이것을 콘크리트 중성화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가 이루어진 콘크리트 중성화는 그래서 중성화의 개념은 바로 콘크리트 강알칼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강알칼이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강알칼이성을 상실하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콘크리트 강알칼을 상실하는 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되면요. 진행은, 중성화 진행은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장기간, 표면에서 내부로 왜냐하면 탄산가스에 침투로 생기니까 이게 이제 침투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탄산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표면에서 내부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예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그래서 이제 이 중성화가 시험에 나온 것은 6회, 7회 때 나온 이유가 저것 때문에 된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바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재건축 사업, 강남에서 처음으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때 이 부분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괜히 이야기가 진짜 출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는 왜 그런가 하면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도시미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안전진단 요소에 이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성화가. 그래서 중성화가 나왔고 요새는 종합문제 지문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판정은 이렇게 하면 돼요. 판정은. 그럼 중성화 판정 시험은 코아 채취를 해야 돼요. 그러면 코아 채취는 콘크리트 이렇게 기계가 있어야 뚜루가 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코아 채취하기에 앞서서 이제 엑스레이전 찍으시면 방사선으로 철근을 탐사를 먼저 해야 돼요. 철근인데 뚫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철근 없는 데를 뚫어가지고 코아 채취를 해가지고 이 채취했으면 여기에다가 페노포탈린 용액을 살포합니다. 페노포탈린 용액을 갖다가 이 용액을 살포를 해요. 살포를 해가지고 이 색깔 변화 유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표면인데 여기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붉은색 적색톤이다. 붉은색 톤이야. 홍색톤, 적색톤이야. 그런데 여기가 무색으로 나타나죠. 무색으로 변화하는 데는요. 여기는 중성화가 된 거예요. 중성화가 된 것이고 그런데 붉은색이다. 이건 아직도 강알카리성을 띄고 있다. 이거는 강알카리성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거는 강알카리성이고 붉은색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성화 판정을 해서 이때 중성화 깊이 이런 걸 측정해요. 그러면 피복 두께를 몇 센치 설계했을 때 얼마만큼 중성화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노후불량 건축물에 진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렇게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중성화 지연대책, 박리대책 탄산가스가 침투에 들어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7페이지 보시면 중성화 지연대책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번에 마감제 사용해 주자 이거죠. 그래서 1번에 타이나 돌 분치는 마감할 거. 마감제 사용해 주라 이거입니다. 이것도 돼요. 도장도. 마감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피부 노화를 방지하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썬크림 바르죠. 도장하잖아요. 자이슨 차단. 그리고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탄산가스에 침투로 생기니까요. 표면에서 내부로 서서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면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침근 녹선은 데 걸리는 것이 보통 이렇게 봅니다. 약식으로 계산하면 보통 피복 두께 3cm만 대략 64.8년 정도 전후로 계산이 되고 그런데 피복 두께가 5cm였다. 그럼 180년 정도 걸려요. 피복 두께가 두껄수록 침근 녹선은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재 단면을 크게 해주자. 부재 단면이 크면요. 내부에 시멘트 성분의 석회 성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장기간에 걸쳐서 수화반응을 일으켜서 강알칼리스 수산화칼슘 성분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게 되면 빨리 중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탄산껏의 유형이 적도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다짐이 양생을 충분히 할 거죠. 탄산가스가 침투해서 생기니까 미실한 콩크리드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 분리를 방지한다. 재료 분리가 생기면 공격이나 이런 균일이 많겠죠. 그럼 탄산가스 침투가 빠르니까 그리고 습도는 높게 온도는 낮게 유지해야 됩니다. 보통 습도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대기 중 습도가 높으면 시멘트 성분이 대기 중에 습기를 빨아들여서 수화반응을 일으키면서 계속 수산화칼슘 성분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도는 높게 온도는 낮게 해야 돼요. 만약에 여기 습도가 낮에 건조하죠. 그럼 도로 뺏깁니다. 여기가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습기를 합류하고 있어야 되는데 도로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는 낮게 온도가 높을수록 잘 건조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개념이 된 거죠. 온속도는 그래서 만약에 시설 개념에서 온도하고 습도가 나오는데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두 놈 중에 한 놈이 틀렸습니다. 둘이 반대로 가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3번에 염에 나오죠. 염에나 알칼리 골제 반응 그리고 화학적 짐승을 한번 읽어만 주시면 되겠고 특히 염에는 이거예요. 재료 속에 염분이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공기 중에 바로 무엇이다? 염분이 포함될 수 있죠. 그럼 바닷가, 해안가는 공기 중에 염분이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염분이 콘크리트 강알칼리성을 소실시키면서 콘크리트의 균열을 철근 부식시켜가지고 그럼 철근이 부식되면 체적 팽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콘크리트의 균열 약이시죠. 그럼 문제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염에적인 측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보실 것이 그러면 염분을 제거해 줘야 돼요. 모래 같은 걸 골제를 사용할 때 그래서 보통 염화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0.30kg가 이하가 돼야 돼요. 너무 많이 그래서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시멘트 비는 최대한 적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 개념상 간략히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9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단점 개념이 나와요. 초기에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장점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나오죠. 피복함으로써 철근을 콘크리트 피복하잖아요. 그래서 내야 내구적인 데고 그 다음에 내풍 바람에도 강하죠. 견딜 수 있고 내구적인 구조, 내진적인 구조체도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실 건 장점에서 4번에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다른 구조물에서. 예를 들어서 철골구조하고 비교하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철골구조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요. 그래서 아파트의 뼈대로 철근 콘크리트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점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들 수 있으면 이걸 들 수가 있죠. 장점적인 측면에서 5, 7번에서 음을 차단하는 성질이 크죠. 차음성이 크다는 거. 이건 장점이에요. 음을 잘 찾네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음을 잘 차단하는데 문제가 진동이 들려요. 아래위에 청간소음은 진동으로 음이 진동으로 들리는 거죠. 맞죠? 전음도가 크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쿵 하거나 방문을 쾅 닫아 버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면 공부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보시면 단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자체 중량이 무겁다는 거예요. 자중이 전체 무게의 90에서 95%를 차지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파트 뼈대 무게가 여러분들이 전체의 95에서 95%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들어간 장롱이나 쇼파 마크 이런 많죠? 여러분들 들어가고 그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섭식구조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걸 섭식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공사기간이 줄여서 공기라고 하죠. 공기는 공사기간을 줄여서 쓰는 말이 공기예요. 공기는 공사기간을 줄여서 공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가 길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재료의 재사용이 조금 어렵죠. 곤란하고 그 다음에 형태의 파괴철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철거 해체가 어려운 게 바로 철거 공기라고 하죠. 그리고 넘겨서 70페이지 보면 8번에 전음도가 커요. 이 전음도 때문에 천간소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음도가 큰 것은 단점이지만 차음성이 큰 것은 장점에 속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에 철거 공크이트 구조계획 개념이 나옵니다. 구조계획에서 기둥에 배치해놨죠. 대략 이렇게 배치한다면 꼭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0도로 배치가 된다는 거고 그럼 기둥은 사실 같은 위치에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되죠. 중간에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부제를 포락해요. 그러면 보통 보, 법령이나 이런 데서 보가 나오면 바로 큰 보를 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작은 보는 큰 보와 큰 보를 연결해 준 것을 우리가 작은 보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식적으로 하듯이 도면에 볼 때 C 써놓으면 이건 기둥이야 칼럼의 약자 C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뒤에 번호는 확률번호예요. 제일 큰 게 1번이고요. 크기에 따라 1, 2, 3, 4에 나서 그리고 앞에는 청수입니다. 몇 청인가 3청이다 이렇게 기둥이 청수고 뒤에 거는 무엇인가 하면 번호의 확률번호 그리고 보의 경우는 가다의 약자 G를 쓰는 거예요. 큰 보는 G를 써요. G, 가다 쓰고 똑같아요. 3청 뒤에 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런데 보의 경우는 빔을 씁니다. 작은 보는 작은 보의 경우는 B를 써요. 빔의 약자 B를 써요. 작은 보는 큰 보는 가다 그리고 기둥은 칼럼에 C를 쓴다. 도면에 나타낼 때 자, 그래서 혹시 보실 때 그 개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내진벽 배치했죠. 내진벽은 전담벽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수평하중 그래서 지진 같은 수평하중에도 저항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전담벽 또는 내진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창고의 수평력에 대한 계획해놔죠. 코아 시스템 코아 시스템이란 것은 이게 코아 시스템입니다. 계단시나 선관계 화장실 부분에 여기에 설비를 집중해놔세요. 이 부분에다 철근 콘크리트 벽을 설치해서 핵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튜브 시스템은 튜브처럼 했다는 거죠. 건물의 외곽 부분에다 기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핵력에 저항하는 시스템이에요. 대표적으로 9.11 테르 때 붕괴되어 있던 무역센터 건물이 바로 튜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튜브 시스템은 부산시청입니다. 부산시청이 바로 튜브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일절 파트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개론 파트 부분 철근 콘크리트 파트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71페이지 제2질 콘크리트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료